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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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들어가는 길일까요? 준비하시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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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즐거우신 분들 감사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연히 같이 부를게요 날 짝꿍에서 함께 추워 추워 내 절약한 세원을 그리워 내 눈에 타는 몸과 함께 아무것도 없지 눈물만 뚝뚝뚝 흘리던 그 바람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父亲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